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의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각자의 정말 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서 뭔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굉장히 고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비슷한 과정들을 겪지만 뭔가 나오는 아웃풋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것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주들이 다 만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